어, 왔어? 안녕하세요, 할머니, 어머님 아이고, 잘 왔어, 잘 왔어요 어머님, 이거 받으십시오 말? 아이고, 고마워요 너 주려고 산 거 같다 엄마 거라 좀 해요 예, 맞습니다, 저 어머님은 다음번으로 예약했습니다 아, 그래? 시즌 파김치 됐네 장난 아니야 나 옷 갈아입고 올게 앉아요 사위 좀 해봐 자, 상 가져오자 안녕하십니다 어, 어 안녕하세요 대학과 출고 네 조, 말어 은수야, 저녁 먹게 나와 네 매일 인형 넣고 연습하더니 소용 없었네 그랬어? 엄마, 그 얘기는 하지 말래도 어쩐지 처음식은 되게 잘한다고 했어요 놀리지 마, 다 알면서 같은 학교라 매일 와서 좋겠어 우리 은수 잘 부탁해요 할머니, 오빠 학교에서 완전 아이돌이에요 옆에 조금만 붙어있어도 애들이 팍 째려보고 난리나요 아이돌? 응 인기가 엄청나다고요 완전 스타 음, 할머니 가수 남진, 나오나만큼요 그 나이 때 총각선생님이 다 그렇지 나도 음악선생님 정말 좋아했는데 첫사랑이었어 엄마, 할머니 앞에서 막 폭로해도 돼? 뭐 어때? 다 지나간 일인데 떠나! 와, 우리 할머니 구나시다 형, 솔직히 누나보다 이쁜 애들 많죠? 당연히 없지 에이 내 눈엔 제일 예뻐 이쁘면 얼른 데려가 누가 체감은 어떻게 해 엄마